안녕하십니까 웰컴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다름 아니라 이 내일 어깨 수술을 하거든요 어깨 수술을 회전근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병을 키웠어요 처음에 좀 아플 때 왔었어야 했는데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근육이 뭐 절단되어 가지고 뼈가 자라 가지고 뼈를 깎고 근육을 다시 붙이는 그런 수술인 수술 자체는 간단한데 재활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재활이 좀 걸린다 그러는데 이런 이렇게 또 영상을 죄송합니다 제가 늘 건강하고 힘찬 모습만 보여 드려야 되는데 예 우리 구독자 분들 다름 아니라 이 아프시면 좀 아프면 병원 바로바로 가셔야되요 개인이 참고 좀 아픈거 그냥 참고 참고 아 병을 키웠어요 제가 아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다가 빨리빨리 병원 가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몸 관리 잘하시고 병원 잘 가시고 저도 재활 잘하고 치료 수술 잘 바래서 더욱더 힘차고 더욱더 튼튼한 모습으로 힘차게 다시 한번 만들어 가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